응급실의 진로 제한이지 않습니까요. 현재 우리 병원은 안과 전문의나 흉부외과 전문의가 지금 여러분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실에서 응급센터에서 안과나 흉부외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흉부외과와 안과의 진로 제한이 걸린 응급실이지 않습니까요. 그런 응급실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응급의학과의 회장으로 계시는 이형민 회장이 나오셔서 채널A에서 모셨네요. 그래서 이제 실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실상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이 지금까지 거의 한 개의 역량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의가 빠져 가지고 응급실의 전문의들이 완전히 몸을 떼어왔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진짜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나가고 난 뒤에 응급실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지속해 왔습니다. 이걸 아무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이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본인들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나는 거의 초조금 상태라고 보거든요. 전공의들이 서포트가 안 되니까 전문의들이 밥 먹듯이 야간 당직을 써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엄청난 한계가 온 겁니다. 이번 명절이 되면 평상시보다 50%에서 100% 정도 응급실에 내보내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전공의가 없는 상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당사자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특별하게 추석은 이동을 많이 줄이고 조심을 하셔야 된다. 어제 내보낸 방송처럼 서울 시내에서 또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언급센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 이야기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일단 모르고 그리고 본인들이 상황을 우호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다 왜곡하거나 변조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바로 지금은 양복을 입고 나오셨지만 바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가운 입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을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의료기관 408건 가운데 진로 제한이 발생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408건 가운데 5곳이니까 1.08%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왠고하니까 408개 가운데서도 300개 정도는 원래 전공의가 응급실에 없던 병원이니까 진로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몰라서도 왜곡하고 알고서도 보건복지부하고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아주도에 계셨던 이국종 대전국군 병원장 말씀처럼 보건복지부는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것과 그렇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408개 빼기 300개 108개 기간 가운데 5군데가 부분 진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그 밑에 있는 병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3차 진로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주변 지역에 모두 문제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사를 이제 채널A에서 저녁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밑에 이런 쭉 댓글들을 보면서 시중의 민심들이 어떤지를 보니까 그중에 인용할 만한 가치는 몇 개가 있습니다. 길잡이가 잘못된 길을 알고서도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되돌아가서 이정표를 다시 확인하는 자가 현명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고 그러나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벌어질지는 예측할 수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용산 대통신리실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없고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베팅에 대해서 각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한 분이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경북대 병원에 파업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응급실 하나가 문을 닫았는데 근처 2차 병원 응급실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번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가 멀쩡하게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필더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자기가 여러분들 주골병에 걸려봐야 그때 알게 되겠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래도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언급의료체계가 멀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채널A가 여러분들 태세를 바꾸어 가지고 언급의학회 회장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분이 좀 미워 가지고 썬소리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의사들이 뭔 소리를 하던 밥그릇 챙기는 뭐라고 욕하기 바빴던 그런 채널A가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사람이 바뀌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하던 대로 이제 의사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면 그리고 또 다 망할 거라면서 박수 치시면 대지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분께서 미워 가지고 아니 막상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댓글들이 호조리 정부욕으로 일순간 도배되고 있습니다. 민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민심이. 두 달 전에 채널A가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를 했을 건데 진짜 이런 놀랍게도 의사들 나무라는 이야기는 가뭄에 콩나귀처럼 적은 겁니다. 1% 5%도 안 되는 겁니다. 막상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댓글들이 모조리 정부를 욕하는 쪽으로 일순간 도배됩니다. 이분이 하도 웃어왔던 겁니다. 민심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요상한 겁니다. 민심 믿고 그냥 밀어붙이다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민심을 믿을 만한 게 안 되는 거죠. 표변할 수 있습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사망률 증가라는 방송을 보고 한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장례식장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젊은 날 여러분들 경제학이라는 여러분들 그런 화기 과정을 통해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세상을 섬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섬세하게. 가끔가다 저도 좀 놀랍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타인의 관찰 옵주베이션이나 세인포메이션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굉장히 귀하게 장례식장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주 32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임금 6.9% 인상을 요구하면서 1%대 숙가 인상에 최저시급으로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나쁜 사람이로 돌팔매질에 앞장섰던 보건의로노조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보건의로노조가 8월 29일 날 이제 전국 차원의 그런 대규모 파업을 시작하니까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jh킴님께서 야 당신들 말이지 전공의가 이런 박차고 나갔을 때 당신들은 전공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냐 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전공의 이름 남으라고 그럼 정부가 좀 잘 봐줄 거라고 생각했지 이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을 믿을 게 못 되는 것이 본래 사람을 별로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금세 바뀌니까 손바닥 뒤집었듯이 그게 뭐 사람을 크게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사람을 믿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좀 배신이 돼가 여러분들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하죠. 본래 사람이 그렇게 생겼는데 민심이 그런 겁니다. 표변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2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사직서를 제출한 아들이 신혼을 수입도 없이 아무런 시간을 보내다가 사직이 처리되자 병원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아들 주변의 전공의들도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원점 재논의를 발표하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의 창피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다 잃어버리는 파국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공의의 어머님 되시는 분 같습니다. 어머니 고 리 SJ님 이분이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잘못하면 전부 다 잃는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파국은 당신이 막아야 된다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건조건 여러분들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빼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의 창피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전부를 다 잃는 것을 막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다 병원에 재취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전공의 가치가 뭐죠 폭락을 하게 됐습니까 그게 정부가 의도한 거고 전공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전공의를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휴먼 캡탈에 자신이란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일반의를 그냥 가지 않고 전공의 에 인턴 1년 여러분들 4년을 투자하는 것은 자기의 휴먼 캡탈에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럼 투자 수익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 수익률을 뭡니까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 윤 정부가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은 경제학 원론책을 하면 다시 보기 바랍니다. 투자 수익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본인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한 겁니다. 이제 대학 병원장이 2년 임기고 대학 교수들 가운데 대학 병원장을 뽑기 때문에 대학 병원장이 경영자니까 교수하고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교수들 가운데 대학 병원장이 되게 되면 병원 전체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로 치게 되면 사측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측 입장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장하고 일반 의대 교수들하고 또 입장이 많이 다른 거죠. 전문의 서울대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서로 의대 입장하고 의대 교수를 하시다가 병원장이 되신 분들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제 지적하신 거고 이제 외과의사를 하시는 자주 글을 남겨주시는 분이시죠. 정원학대 대신에 정원을 축소하고 필수의료수가 200%쯤 인상하고 소송 위험을 낮추는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정부가 할 가능성은 0.1%도 안 됩니다. 의로 붕괴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의로 사태 때 총리나 장관 차관이 발언한 것을 보면 언제든지 의사들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고 그것이 합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언들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지금 이제 과감한 제언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끝까지 아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을 죽게 봐온 거 아닙니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네 번의 공직선거가 다 유령 사전 투표사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걸 바로잡아자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나 윤 대통령 끝까지 그냥 뭉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이번 사태도 끝까지 뭉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런 한편으로는 소신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은 고집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고집을 선택하면서 그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적절한 시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사망자 수가 대거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소신이나 고집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 때문에 법정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소수의 계몽된 사람들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련들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지만 목숨까지 잃을 정도는 아닌 거죠. 당장. 그러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을 두고 벌어지겠지만 이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의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값에 대한 것을 대중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폭발적인 겁니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박정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소신이라고 부르든 고집이라고 부르든 아집이라 부르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저는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거 문제하고.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언급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급실 위기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병원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언급 환자를 여러분들 언급 조치를 취한 다음에 배후가로 여러분들 환자를 이렇게 옮겼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그런 수술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나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급실 위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칭후 소위 의료 붕괴의 칭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료 파국의 칭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으면 당지기가 없어서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배후가에 당지기가 없는 겁니다 당지기가 이제 자주 글을 올리시는 외과 의사분께서 그냥 쿡 찍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웬 호들갑을 뜨십니까 이제는 언급실 자체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우려한 사람이 많습니다 언급실 자체가 전부 샷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죠 비용도 미국의 수십 분의 일 정도를 내고 올려달라고 하면 40년 이상 동안 복지부에 사기치고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변호사가 이렇게 부추기면 환자가 의사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10억 이상씩 떠들어간 국민들이 의료계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당신들이 의사라면 계속 환자 받아 죽도록 고생하며 치료하겠습니까 비용은 원가도 안 내게 내면서 소송 걸면 10억씩 이상 묻어주라는 사회에서 언급환자를 계속해서 보겠습니까 의사들은 환자를 여러분들 처리할 능력이 안 되면 무조건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의사들의 본능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냉정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기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는데 이제 더 전곡을 찌르는 분이 계시네요 이건 응급실 문제가 아니고 응급실 샷다운 응급실 진로 제한 응급실 뺑뺑이 이건 응급실 문제가 아니고 응급실로 보면 안 된다 그 뒤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뒤를 잘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되어도 뒤를 이어서 진로할 배우과의 당직위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다고 응급처치만 하고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받은 환자는 입원할 때까지 응급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중환자의 응급환자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공기가 없는 것이 응급실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경증 환자들에게 진로비 더 내라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들 위급 상황인지를 현장에 대한 인식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급실의 경증 환자들에게는 돈을 더 물리겠다 이 수준밖에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응급실 위기지만 진짜 위기는 뭐죠 응급실에서 응급처치한 이후에 관련 배우과에서 여러분들 환자를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상급종합병으로 이러면 진로 역량이 50% 이하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배우과의 당지기가 없거나 여러 가지 요원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닉스님은 의료 문제를 좀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응급실 붕괴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임을 아는 일반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원의 모든 진료과는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응급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그 병원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훨씬 더 간편하게 요약해서 전문가답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의료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 사퇴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는 한 분의 여러분들 글도 놓치지 않고 다 꼼꼼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이 이야기는 50대 중반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2, 3일 정도 야간 당직을 쓸 수가 없다 체력적으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사들 당직은 진짜 당직입니다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보내는 당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을 일단 못 잡니다 내가 환자라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당직을 쓰거나 방송국에서 당직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수천 쪽이라고 총선전에 큰 소리를 빵빵 치던 윤 대통령은 요즘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나서 가지고 지금 4월 1일 날처럼 이런 방송국에 나와 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아래 사람들이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죠 생생나는 것은 본인이나 나서지만 대통령실은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을 추진하든지 의료 현장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거나 다치면 너무 걱정이 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글쎄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시겠지만 고민이 아무튼 간에 야 이거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민영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리 의사분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그건 정권이 넘어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의사분께서 그 이야기가 민영화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라도 하면 그래도 경제력이라 있으면 살 수가 있겠지만 민영화 이외에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권위 7대 요건을 받아들인다고 바이탈 정권위가 돌아가고 바이탈 전문위가 바이탈을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는 바이탈은 제 가족 제 지인 이외에는 제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안 되고 몸이 고됩니다 그리고 수년에 십수년씩 아끼고 저축한 돈이 소송 한 번에 날라갈 위험을 지고 어떻게 바이탈을 하겠다고 전공의들이 돌아가겠습니까 제 자신도 현재 소송이 두 건 진행 중입니다 제 동료들 가운데 의료소송을 안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방법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직 의사분께서 이 정도로 의료소송이 심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민영아가 불가피하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료소송을 하려면 미국처럼 숫가에 보험료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의 의료숫가를 가지고는 바이탈 관련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고 보험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죠 민간 보험사들이 났을 테니까 바이탈과 사람들은 오는 의료숫가를 가지고 일정분을 떼내 가지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되겠죠 그게 미국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의료숫가를 가지고는 의료소송 때문에 바이탈과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소송 이런 배상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싼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이런 의료비용이 왜 높습니까 변호사들이 많은 나라니까 의료소송이 걸리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을 비싼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병원비 여러분들 숫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가에 자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는데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도 응원하고 또 좋은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좋아요를 한번 함께 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현직 의사분이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숫가 가지고 바이탈가 이제 안 간다 이야기죠 바이탈가 진짜 안 갑니다 수술 못 받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농담합니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숫가 정상화 소송만 없다면 저는 바이탈가 할 겁니다 두 가지 문제 해결되면은 생명 살리는 일을 자기는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의료소송이라는 것이 이게 복합적인 거지 않습니까 환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례를 가지고 계속 축적에 나가지 않습니까 대단히 없애기가 어려운 거죠 사법부가 결정을 꾸준히 바꾸지 않는 한 판례를 계속 여러분들 의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한 소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의료 전문 변호사 수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기본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기본권은 의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려면은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싼 가격 가지고는 의료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탈가는 멸종할 거라는 겁니다 멸종 안 되고 목숨 건지려면은 그러면 숫가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일부를 의료배상금으로 지불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열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야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의사분께서 다른 분들이 소송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기본권 누리려면 돈 더 내라 이야기죠 돈 더 내지 않으면 이 의료 수가를 가지고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이탈가가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 여러분들 의료배가 높지 않습니까 레지나님께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라는 집단의 폭거와 행포를 보다 보니 정치인들의 불이한 형태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치솟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성이 피폐해지는가 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을 이끌어 지옥이라고 말했는데 현재 우리에게는 정치인들이 지옥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다 도덕질해 가지고 다 뭡니까 뻔뻔하게 다 돌아왔는데 내가 여러분 tv 보거나 신문 보면 저것도 부정선거 저건 선거부정 저건 선거사기 저건 사기선거였는데 나오는데 원래 이랍니다 한국 역사에서 과는 민을 수탈한 역사가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디폴트 그냥 개입하지 않을 때 한국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관이 민을 수탈한 역사고 그나마 여러분들 재헌국회가 탄생하고 나서 좀 세상이 나아져 가지고 군부가 종식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번에 1960년대 생들의 고위관리나 대통령이 정책 펼치는 걸 보게 되면 멘탈리티에 그 사람들의 머리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이나 개인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인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은 자유주의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일천한 나라인 겁니다 자유주의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일천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통해야 자유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바닥을 본 겁니다 바닥을 완전히 이제 다 본 거죠 우리가 그냥 전공의를 완전히 족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주호나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보이죠 그러나 안 내부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뭡니까 자유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입으로야 아마 자유 정의 공정 상식 벨리하게 다 하는 거죠 그거야 유시간만을 떠드는 건 누구가 못하겠습니까 몸에 그냥 지시 명령이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 건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본래 이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K님께서 의사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사익감이 의사이고 자동차 집 병원을 홍수감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의사가 특수계급으로 인식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기 질투의 국민성이나 자기나 가족의 그 피해가 미치게 되면 눈을 뜨게 되겠죠 그동안 미국에서도 많은 교민이 한국으로 가서 의료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경비와 치료 수준이 좋아서 그러나 그것은 저렴한 의료 수가와 인턴과 레지던트의 의사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 소송은 한국인들의 섭성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95%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오판도 하겠지만 당한 사람은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밥 먹듯이 소송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특수계급으로 생각하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의과 공부가 굉장히 힘든 공부입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공부인 거죠 시기 질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소송이 좀 성행하는 나라니까 앞으로 특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필수 의료가의 의료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걸 현저하게 낮추는 조치를 할 수가 없으면 그런 보험료를 더 내고 그냥 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못 내겠다 그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의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공급은 현저하게 줄겠죠 특히 바이탈화학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의료 사태에 대한 시중 민심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청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채널A를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들한테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이 한순간에 정부와 함께 돌팔매를 던지는 쪽으로 그렇게 급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심이거든 민심 사람들이 민심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멸치대하고 같거든요 우 몰려다니면서 한쪽을 쏠리지 않습니까 의료 사태에 시중 민심이 많이 바뀌죠 그걸 정부도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의료 내용이 빠졌네요 현직 의사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유나흘이라는 분이 유튜브를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분 말씀도 잠시 들었지만 하단에 이분 이야기를 듣고 시청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내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한 분이 미국에서 의사생활 하시는 분들이 글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참 똘똘합니다 뭐가 이런 똘똘한 거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단 제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 뭘 배웁니다 그러니까 눈썰미가 굉장히 뛰어나죠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납기를 지켜야 되면 역순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있죠 그게 일종의 스마트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특히 은행 같은 걸 미국 은행이나 한국 은행을 비교해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거죠 이제 제 세대 이야기니까 지금 세대는 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의사하신 분 이야기가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가수라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의사 한 명이 환자 100명을 넘게 커버할 수 있는 의사는 한국 의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각 나라에서 온 의사들이 있는데 업무로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왜 본인 캐파를 넘어섰으니까 언급실에서 급하면 ABGA를 하고 C라인을 잡고 온갖 것을 혼자 다하는 의사는 한국 의사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관찰이거든요 이게 본래 한국인들의 특성이고 이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서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빠릅니다 척척척척 처리해 나가는 거죠 저는 중국 의사 인도 의사 태국 의사 영국 의사 온 나라에서 온 의사들 다 봤는데 한국 의사의 빠르기는 월등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친 수준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빠른 겁니다 다들 실력이 있지만 업무로도가 올라가면 참고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 외국인 의사를 넣는다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것입니다 미국 코로나 시절에 로딩이 올라가니 업무로도가 많아지는 게 휴가 안 되고 도망가던 치프 자기 나라 갔다가 안 돌아온 동기 아예 때려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아는 한 도망간 한국인의 대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와 특기라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미국에서 의사실 분이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한국의 여러분 의사뿐만 아니고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 납기를 맞추는데 익숙하고 납기를 잘 맞춘다는 이야기는 업무로도가 여러분 많아지다도 참고 행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빠른 겁니다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지적인 겁니다 그 한국인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의 의사가 됐기 때문에 더 심할 겁니다 빠르고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고 얼마나 이런 훌륭한 이런 관찰기입니까 미국에서 온 나라에서 온 이런 의사들 다 봤을 테니까 이렇게 똘똘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도망간 한국의사는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 저도 참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보면 여러분 지금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실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관계없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국적인 특성이라고 보거든요 일요일 토요일 관계없지 않습니까 계속 실 방송을 그 방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업무 역량도 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 분께서 유나으리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유나으리 여러분들 tv에 이미지가 오늘 안 들어간대요 그 이미지를 방송을 보고 하단에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입겠는지 한 300여 분 정도 남긴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3일 동안 2시간 자고 일했습니다 전공의 때 일인 거죠 이 글을 보고 글을 남긴 겁니다 코로나 때 써먹고 이번에 버렸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정부와 국민들이 젊은 의사들 그것에 절망했을 겁니다 코로나로 만성배동에 확진자가 나올 때 호호트 격리로 아니어도 한 달 동안 집에 못 가고 환자를 봤습니다 대부분 다 의사들인 겁니다 50대 의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악마라니까 낙수가라니까 말이 됩니까 이번에 너무했습니다 세월 가면 다 잊혀지겠지만 세월이 약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유나으리라는 의사분의 채널이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남긴 걸 본 겁니다 그게 의사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한 겁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때도 이런 한국 의사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병을 맞게 해서 노력했던 의사들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은 장기가 특기장 있고 칭찬받을 점이 많지만 자주 보면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고마움을 그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이번에 의로 문제를 처리할 때도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제가 그냥 참 막돼 먹었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평소에 얼마나 이런 갑질을 했으면 의로계 인사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예사롭게 저렇게 내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민수 차관을 보면서 말이라는 것은 화살과 같아 가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 앙금을 남길 수 있을 정도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댓글도 조금 순치하고 순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자기 의사가 전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이나 글을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가 지금 워낙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냥 대단히 공격적으로 되죠 나중에 보면 다 부끄러운 일이고 본인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거니까 조금 톤다운하면 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 보면 참 생각할 점이 많은데 우리가 장점이 많은데 이런 분은 여기 보시면 문제는 용산 대통령 질과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데 공무원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짱구를 하문히 굴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전공의들은 이미 특별한 약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의로 붕괴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은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칠 때 요관을 받아 두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든지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결정할 사안이니까 저는 논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말이나 글을 들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실상을 잘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들께 앉아가지고 으쌰으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오는 정책마다 다 헛발짓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응급실이 무너지기 시작해 의료체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고장 나오는 것이 응급실에 경청한 자 몰려들면 돈 더 먹이 있다 이제 여러분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이와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이름들 전문의 작가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부터인가 경청한자들이 많이 안 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많이 현장에서 안 오는데 뭐든 나오는 정책은 경청한자가 이런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관리들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관리들의 수준이 지금 그 정도까지가 왜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을 아예 둘러볼 생각하지 않고 현장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흩발질이 나오는 것이 흩발질이 나오고 그런 흩발질이 나오고 그런 흩발질이 다 대통령에게는 보고가 될 거니까 대통령도 뭡니까 흩발질을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겁난 이야기입니다 왜 겁난 이야기인 거 아니까 이게 정권의 진태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봉급을 받는 생활을 10년만 하고 그 다음 나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보기에도 이런 뭐가 있는가 하면 긴장감이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정부를 대할 때나 사건을 대할 때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긴장감이 뭔가 하니까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예사롭게 그게 평생 봉급생활을 해오신 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그런데 왜 예사롭게 보다는 한 방이 그냥 망하니까 보시면 제가 있는 곳이 읍내에 산모가 3명이 있는데 지역의료를 증가시키는 데 2천 명을 정원하게 되면 산모인과의 인력이 배치다는 논리를 쓰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역의료를 의료진이 배치가 안 되면 돈만 하는 악마라고 하는데 당신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분맘미 50만 원에 사고 보상비의 10억 원이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의료 의사 증원을 증가시킬 때 의료계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지역의료는 병원이 이런 개원이가 운영되려면 하루에 최소 200명 정도가 여러분들 내원을 해야 운영이 되는데 사람이 지역의 지방에 그렇게 살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곳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병원이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에 여기에 한 분께서 조국님께서 요번에 아파서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피로가 가득하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들여다봤으니까 한평생을 통해 처음으로 의료 문제를 들여다본 겁니다. 이렇게 의과 공부가 너무나 힘든 공부구나 의사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했구나 이 체제는 유지가 안 되는 체제구나 정부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정부가 완전히 헛발제를 했구나 한국의 관료 수준이 행편이 없구나 잘못하면 윤대통령이 다치겠구나 자동들은 뭡니까 방송하면서 만들어진 판단들인 겁니다.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런데 어차피 취소 가능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원가 이하로 여러분들 70%씩 주고 원가 70%씩 주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속절입 실험이 무너지고 나면 새로운 의료 제도가 정립이 될 겁니다.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고생길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미안합니다. 세금 내면은 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알아서 잘 할 줄 알았죠. 세금 내면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 고쳐가면서 잘 운영할 줄 알았던 거죠. 세금은 냈는데 세금은 닦아 먹고 아무것도 안 해가 여러분들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젊은 의사분이나 의사후보들이나 부모님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고생길이긴 하지만 길게 보게 되면은 전화위복이라고 제가 그냥 뭐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길게 보면 모릅니다. 길게 보면은 이 사태가 지금 여름 터졌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젊은 의사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 탈출구를 찾아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미안해야죠. 당연히.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의료인 같아요. 의도는 현행 건강보험 유지를 위한 의료인건비를 후려치는 것 하나하고 병원협회와 짝짝궁에서 수도권에 신설되는 6600병상 대학병원 분원들에게 전공이라는 이름의 노예인력 제공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결과가 의도와는 반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내년을 버틸 대형병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도난 병원을 누군가는 인수할 텐데 현행 체계에서 부도난 것을 뻔히 보고 인수할 자본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영리법인화를 인수조건으로 제시할 외국 자본들이 인수협상을 벌일 것이고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판단한 사보험 가입자는 영리병원을 사용할 것이고 대다수의 서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공공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그 모든 것을 떠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권은 몰락하겠지만 회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간 길에서 뉴튼 구역을 곧 지나갈 텐데 아직은 그냥 직전을 강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시는 분마다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건강보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공의대 인건비를 후려치기는 방식과 하고 그다음에 6600병상에 필요한 점코 씩씩하고 고강도의 노동에 익숙한 전공의를 충원하기 위한 목표가 되었던 거죠. 그 앞에 필수의로 무슨 뭐 지역의로 문제 해결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분은 민영아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잘못 해결하게 되면 정권주지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로 지금 비하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분이 이제 아직도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의사 정원 늘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대학병원 척주라는 것은 전공이 1만 3천병이 그냥 사직을 해버린 것은 대학병원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의료체계라는 것도 구조물하고 같은 거니까 그 구조물에서 척주를 그냥 그냥 빼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분은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서 반론을 한 분께서 이분은 파업하고 사직하고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중에 의사 중에서 파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교훈이라든지 대학교 쓰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이들은 사직하고 떠난 겁니다.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전공이들 사표를 낸 겁니다. 전공이들 사표를 내지 못하는 법도 없는 겁니다. 학생들은 군대 가거나 딴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파업이나 퇴업은 직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고 전공이들은 그냥 전공이들을 사직해버린 것이고 전문의를 안 하고 개업하고는 미국을 간다고 한 거죠. 파업하고 사직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전공이들의 자발적 의사로 그냥 사직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전공이들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걸 투자를 계속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마다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사직을 한 거죠 본인들이. 왜 정부가 꼴배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전공의 투자할 인센티브를 없애버린 겁니다.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더 쿨하게 이야기하면 전공이 자신이 인생이란 시간을 여러분들 전공에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 결정 본인들이 다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다 투자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 결정이 여러분들 투자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기로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임스 쿤이라는 님께서 중간에 조정이 가능한 것은 설계부터 제대로 되었을 때 디테일한 몇 가지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설계 시작부터 엉망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 눈에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설계가 얼마나 엉망이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 당신들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거야 당신들 알아? 박민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야 이 친구야 공부 좀 해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 당신이 말해 그대로 간당간당 유지되어야 했던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당신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기치 않은 결과지만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 파구를 가져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특히 20세기 100년 동안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선의로 포장돼 있습니까 아니 원전 탈원전 한다고 이러면 선의에 출발했죠 의료정책 다 선의죠 그러나 뭐죠 궁극적으로 파괴되는 결과를 낳은 거지 않습니까 설계 시작부터 엉망진창이니까 정직하지 않은 정책 사기성 정책 정치적 이득이 개입한 정책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 의료인이라는 현장과 전혀 대화가 없는 정책 당연히 망하는 거죠 박민수는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진을 다 밝혀가지고 윤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이러면 세금 낸 게 아니니까 설계가 조금 잘못됐으면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초장부터 설계 자체가 엉망진창이니까 대중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고 누가 잘 압니까 의료인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나는 의료인보다 훨씬 덜하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항의성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 시작부터가 엉망진창이면 그다음에 수습할 수 없는 원안으로 가능성 외에는 다른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한 분이 글을 남기신 겁니다 백보 양보해서 정부 정책을 따라가 보면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뀐 겁니다 지금 6개월간 지적된 바이탈 분야 대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하나 있네요 언급실 여러분 경증 환자 입원비 더 높이는 거 그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시작하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또 이번에 한번 우리가 채득하겠죠 그냥 시작하면 다 같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HJK님이란 분이 처음부터 의사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지만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든 듯 타 죽고 있습니다 마녀사낭하든지 죄인 직업에서 잡아 흔들더니 총선 찬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되고 대학 입시도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의 계락에 빠진 거라면 그들은 지금 쾌제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좌우 구분 없이 많은 인사들을 만나며 의견을 듣고 믿을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을 스스로 가릴 줄 아는 눈을 길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지 못할 인간들이 그냥 권하는 대로 윤 대통령이 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판단은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죠 표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이 채널A나 이런 YTN 방송 이름들 보시기 바랍니다 MBC나 이런 방송들의 의료 관련 방송을 보게 되면 여론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할자 매체는 100명 200명 정도가 여러분들 댓글을 남기지만 방송 매체가 여러분들 좀 파워가 있는 경우는 천 명 2천 명도 댓글을 남기거든요 어느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바뀐 겁니다 그걸 여러분도 지금도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그냥 뉴노말로 가는 겁니다 뉴노말로 가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크게 여러분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돌아올 것이다 수련 특례를 베풀면 돌아올 것이고 대우를 좋게 해주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만큼 허망한 것을 이번 일이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인지를 솔직하게 보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이야기 윤 대통령이 처음에 박단 씨를 만났을 때가 2시간 30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2시간 30분이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 다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마 자기 이야기만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의 요지는 노한규 전 의사의 폐회장께서 본인한테 직접 여러분들 전공의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쓴 내용을 보낸 게 있다 해서 여러분들 공개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전공의들 그분 뿐만 아니고 전공의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생각의 틀을 대략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의료가 비가역적인 돌아갈 수 없는 변곡점을 맞았음을 확인시켰는 글입니다 의사들은 알고 용산의 어느 아저씨와 공문들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직접 보내오신 최종 분입니다 말은 여러분들 측흥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다듬기 때문에 진심을 조금 더 알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의사의 어느 언급의학 사직 전공의의 글입니다 저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수련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진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권역응급센터의 살림을 책임지던 언급의학과의 집 레지던트였습니다 전공의의 자기 자신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더 독특한 것이 전공의로 들어가기 전에 개원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일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여러분들 마음에 끌렸기 때문에 로컬 생활을 접고 그다음에 전공의로 복귀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저도 그대로 로컬에 주저앉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박한 언급실에서의 드라마틱한 경험을 잊지 못해서 좀 더 배우고 익힘으로 사람 살리는 의사를 본분을 다하고 싶어서 나아가 의사사에 무시당하는 일반의로 남고 싶지 않아서 수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저조차도 이제는 돌아갈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모든 것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합리한 수련 시스템을 견딜 만큼 전문의 자격증의 가치가 높았던 이전과 달리 전문의 자격증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수련체계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현재 수련체계가 전공의들의 수련 교육 기능만큼 좀 제대로 이루지어야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냥 값싸게 노동력을 사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련 제도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값싸고 질 좋고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전공의를 차출해 사용하는 제도로 많이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요즘 내과 전공의들은 내시경 스코프를 구경조차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외과 전공의들은 충수돌기 절제수를 정외과 전공의들은 쇄골 올리프를 단 한 끈도 집도하지 못한 채 전공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모시고 있던 교수님들께 직접 배운 것보다도 유튜브를 배운 기술, 출기가 많습니다 한때 의에탄 의사의 표식이었던 전문의 자격증은 도제식 교육의 붕괴와 함께 가치가 바닥으로 내딛고 절고 수련은 병원이 염가에 의사를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습니다 전문의가 되면 숟가락 더 받을 수 있지만 어차피 적자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마저도 부당한 삭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련 제도가 병원이 염가에 의사를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련을 안 받는 게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10원 한 장 안 되는 감사 인사와 사람을 살렸다는 바이탈뽕에 취해서 몸과 마음과 젊음을 갈아났던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고 일어나니 공부를 못해서 바이탈가를 한다는 낙수의사 취급을 받았고 저희 언급의학과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과오를 방어하기 위해 가는 속죄의학과이자 사람을 청부살인한 음모를 꾸미는 암살의학과 취급을 받았습니다 언급실에서 취객의 발에 속죄 없이 얻어맞았을 때도 탁과의 최종진료를 의뢰하며 굽신거릴 때도 경증환자가 왜 자신을 먼저 봐주지 않느냐고 악을 쓸 때도 이 정도로 굴욕적이고 참당한 신정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리는 환자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니 언급실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제 동기는 과수원 일용직을, 제 아래 연차는 학원 보조강사를 예비 1년차는 카페 안가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일자리만 문제여서 저희를 도와주신 의국 선배님도 물론 한두 분 계시긴 했지만 서순호 모시고 있던 분들은 대부분 저희의 사정을 알면서도 힘내라는 연락조차 주지 않으셨고 기껏 오는 연락이로 너희가 없어서 힘드니까 나 좀 덜 힘들게 돌아오라는 투정뿐이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수령기간 내내 충성을 다한 저희를 소모품 지급하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바이탈과를 무시하는 풍조가 의사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이 착지로 얼룩진 수련 시스템이 조카스테로 질러하면 빚듬이 않는 숙과 지불체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내년 3월이 되든 내후년 3월이든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작은 일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기 이전에 엄마와 아빠의 꿈과 사랑으로 자라는 아들과 딸임을 병원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수련만이 의사의 유일한 길이 아님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의연만이 아님을 행복도 불행도 슬픔도 기쁨도 병원 바깥에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굉장히 공을 들여 쓴 거리네요 정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런 거를 보고 뭐 너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거칠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그런 공감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안타까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하다 보면 이런 거칠게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딸이 이런 상황에 재쓰게 되면 불합리한 여러분들 수련 시스템이라든지 불합리한 전공의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데 육두문자를 퍼붓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면에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 똑똑함도 여러분들 높이 평가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보고도 그냥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고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꼭 전공이 문제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시면 나라는 계속 막 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법을 바꾸어 가지고 국가의 명령으로 위급 시의 전공의를 마음껏 동원할 수 있는 이렇게 법을 또 바꾸는 모양입니다 노한규 전 의사의 배장글을 보게 되면 뒷감당을 위해서 남몰래 벌리고 있는 꼼수들입니다 이 법을 이렇게 다 바꾸는 겁니다 보시면 보건의료와 관련한 삼각당 심각당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령할 인도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정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룡 전공의의 수련과정 뭐 이런 것에 다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을 허통과시키는 겁니다 전공의 임룡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위기 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의 안정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과 같은 그런 것을 완전히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법을 이제 만드는 모양이죠 입법 예고 7월 26일 8월 법은 만들면 되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더더욱 이제 필수과를 안 하겠죠 나라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옳다고 우기고 기성세대로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미안한 일인 거죠 유사시에 누가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어서겠습니까 나라 그래 정의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는 온통 부정성을 저질러고 다 뻔뻔하게 여러분들 거기에 입 다묻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강복사 경축사이란 자유가 어떻고 그거가 대통령으로 보입니까 내 눈에는 싸가지가 없는 인간으로 보이는 거지 이 엉망칭창이름 제도를 이름들 밀어붙이면서 중간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해야지 끝까지 몸이 우기지 않습니까 금수 나라도 아니고 심성들의 나라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사시에 직룡제도 비싼 걸 아마 운영할 모양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수련 제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제 의료계를 직접 종사하고 계신 것 같네요 리 cw님이 내년에도 바이탈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꼭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수련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병원과 교수들이 전공이 될 교육보다는 쌍값이 의사를 부려먹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공의 수련만 정상으로 마치게 되면 그 분야에 웬만한 진로나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수련을 마치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또 술기를 배우려고 전임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쌍값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전 국민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해 상처입은 영혼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미래는 암담해지겠지만 입이 늦은 후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기에 리 CW님하고 같이 그냥 싸게 부려먹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 이런 박사 가정이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안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그냥 안 돌아온 거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뭐 이야기합니까? 전문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 은퇴하고 남은 여러분들 그 기술을 이어받아가 여러분 수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외국 가서 수술 받으면 되겠죠 지금 재벌들 미국 가서 수술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눈으로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신가 하고 수련은 병원이 염가에 의사를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같은 분이 이런 방송 어제 방송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련을 마치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또 술기를 배우려고 전임이란 펠로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쌍값이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수들의 책임도 큽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의료 제도를 들여다보면 한국사 이름들 그냥 축소판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수님들이 누구보다도 전공위의 노예 생활을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눈 감고 개선할 생각도 전혀 없이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부려먹은 꼬림으로 중간 착지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닐 듯 합니다 일부 전공위들은 한 달 넘게 집에도 못 가고 병원에 계속 생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활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담당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사 과정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박사받는가고 전공위를 포함한 모든 의사에 대한 착지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킨 주체는 교수가 아닌 보건복지부입니다 그 권력의 얼굴이 박민수 조기용 윤석열입니다 지난 행정소송에서 이미 밝혀지듯이 그들의 정책결정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의 올바름에 대한 기준과 선과학의 기준선에 대한 위치는 권력자의 취향, 즉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사는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에 대한 병원의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 의사란 관료 나리 앞에 감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미친한 종놈일 뿐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그 현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리윤근 님이 말씀하셨네요 제가 일찍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관료들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의, 정의관이 뭐냐 고대 그리스의 여러분들 기원전 4세기에 소피스트들이 가졌던 정의관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정의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는 겁니다 기원전 4세기나 지금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올바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정의가 뭐냐 우리의 이익이 정의인 겁니다 강자의 이익이 완장찬 사람이 이익이 정의인 겁니다 입으로는 자윤이 정의니 공진이 상신이 떠들어도 제 눈에는 뭐로 보이냐 그냥 저 사람들에게는 그냥 정의라는 것이 대단히 상대적이고 그냥 정의라는 것은 내 이익 우리의 이익이 그냥 정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자유 정의 공정 상식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의 정의는 뭐 딴 거 아니고 우리의 이익이 정의다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까 이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분이 하신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소크라데스가 뭡니까 소피스트를 보고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사양매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아니 강자의 이익이 어떻게 정의냐 정의가 원래 뭡니까 올바름이고 올바름이라는 것은 각자의 여러분들 몫에 합당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지 어떻게 강자의 이익이냐 강자가 혼자 다 먹는 게 이익이냐 그렇게 소크라데스 여러분들 대야 되니까 니 죽어라 이렇게 사양 먹으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시고 이제 오늘 방송이 많이 늦어졌네요 여러분들 자 조금 여러분들 오늘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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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송이 한 거 아닙니까 시청자 Gosh 네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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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어지네요. 이게 이제 의료소송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네요. 국립암센터에 근무하셨고 이 신동욱님 신동욱 의사분 의사분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경험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게 이제 뭐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뭐 정동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원주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거의 전 좋을 거라고요. 그럼 직업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의대를 들어가서 십 소년 후에 전문의가 되고 몇 년을 일해 가지고 개원할 준비가 될 때쯤이면은 대개 2040년이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천만 명이 줄고 전국도는 소멸 위기가 되고 전국 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가 빌집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은 조금 더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부모한테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인구가 줄어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대개 미래를 생각할 때 과거의 관성이나 이런 것이 기준해 가지고 생각하니까 의사들이 계속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인구 문제를 제쳐주더라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봤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등장하는 정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명확하다. 그 정권이라는 것은 좌가 등장하든 우가 등장하든 우가 등장할 가능성이 현재 낮죠. 그 사람들은 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칠 것이다. 유식한 말로 표퓰리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뒤집어 생각하게 보면 표수가 적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올리고 부자들에게 중과실을 때리고 생산계층의 중과실을 때리고 그럼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의사집단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계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 부의 이전을 강요당할 거라고요. 다수에게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원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저는 저장친도 확신을 못하겠는데 어떤 경우들 간에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의사의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 정치 지형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그동안 쭉 드려왔는데 오늘 의료를 하신 신동욱님 같은 경우는 뭐에 주목을 했는가 하니까 바로 인구 지형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했네요. 보시면 2038년도에 국방에 필요한 입영 대산자 20만 명 붕괴 2044년 일할 수 있는 사람 1천만 명 소멸 2049년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노인 혼자 산다 2050년 전국 주택 10채 중 한 채가 빈집 그럼 지금 이제 의과대학 간 학생들이 나올 때가 되면 204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언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의사가 비교적 괜찮은 직업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분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또 언급을 하신 게 의로성사에 대해서 각 개인은 합리적 결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누이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는 없고 겉으로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 하는지 진짜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한 멍청한 정책결정단이 디자인한 시스템이 우리 모두를 공멸의 길로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 제도의 총합이 체제니까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그분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아마 의사를 하고 변호사라는 조진석이라는 분 메디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변호사 이분이 의로소송에 대한 최근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얼마 전에 받은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응급실로 들어온 이런 트라우메틱 ICH 환자가 NS로 증가되어서 아마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는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NS니까 신경외과 뇌에 의해 타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치료받았다가 중환자실에 사망하자 환자 유가직의 환자를 담당했던 당시에 NS 전공의 선생님을 음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는데 그렇지만 의사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 전공의 분은 심히 무섭고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은 2천명 정원정책을 접했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전공의를 사직했는데 이렇게 행사사건까지 경험하고 나니 사직한 것에 후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신경외과 분야를 제대로 진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경외과 전공의가 되었지만 애초에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를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는 이유로 환자 가족이 업무상 과실지사 사건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 전공의는 앞으로 신경외과 복귀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금에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지득을 포기하고 사직하거나 전문의가 되어서도 자신의 전문 진료 과목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 중증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진료로 인한 행사처벌 가능성 등 법적 위험성만 증대될 뿐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경제학을 훈련 받은 사람들은 많은 행위를 인센티브 구조 동기구조로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의료소송 제도의 남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료수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필수가를 가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라고 보거든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이탈뽕이든 뭡니까? 뽕 바이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거의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필수가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을 도탄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제가 의료인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완전히 관찰자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ns 아마 외과들은 여러분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뇌에 관련된 신경외과 cs 흉부외과 cs가 흉부외과겠죠. 이렇게 아마 한 6개 정도로 나누시는데 그야말로 신경외과니까 뇌와 관련된 수술을 집도하는 전공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가신 건데 중환자실에서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응급실에 전 배치가 돼가 중환자실이 있다가 죽었는데 환자 가족들이 그냥 ns 담당 전공의들에게 여러분들 소송을 건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겁났겠습니까 경력을 시작도 안 한 분인데 그 여러분 전공의들에게 소송이 다 걸려있습니다한 내용을 실제로 의사 출신의 변호사분의 사건 담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바이탈과 가는 것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바이탈과를 가는 것은 현재 제도화에서 저숙과 여러분들 의료소송 남발체제화에서는 정신 나간 짓인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무상 과실치사임으로 걸었던 겁니다. 우리는 생생한 사례를 하나 더 보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짓골이 많은 데는 봉급을 주고 일주일에 130시간 120시간 부려먹으면 그게 사람이 그냥 아무리 젊어도 건강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미친 제도구나. 아니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갔어? 내 아들 딸이면 뭡니까? 절대 이런 걸 못 시키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일을 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 어렵게가 여러분들 몇 억 정도 모아놓으면 전부가 다 날아갈 겁니까? 왜 가족을 그렇게 위험해 이런 빠뜨립니까? 가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그걸 전부 다 만삼천명 되는 젊은 의사들이 다 이제 알아버린 겁니다. 전문의가 여러분들 대했을 때 끝자락 정도에 알아야 될 것을 미리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자료를 보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한 분이 전공이 꽈별 빡셈 정도 정리표를 만들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4년 내내 이겨내야 됩니다. NS 신경외과 1년에 3년 차는 하루 1시간 겨우 자고 4년 차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잡니다. 4년 차도 오프 그러니까 아마 병원을 떠나는 일을 잘 못 나갑니다. 인간 이하 삶을 3년 차까지 4년 차는 조금 나아집니다.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 터진 겁니다 이번에. 잘 터졌다고 고사 지낼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참 천만다행입니다. 이번에 젊은 분들이 깨우쳐 가지고 각자 이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여러분들 제도를 갖고 가면서 정부 차원에 전혀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해 이만저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관리들이란 사람들이 그냥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만 그렇겠습니까 그렇게나 생각 안 하거든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제도를 운영한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이 조진석의 OH킴로컴퍼니라는 데서 여러분들 의사 면허증을 갖고 여러분들 변호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피의자들은 무선무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입니다. 이 경우도 소확기 내과에서 최장염으로 최간 스탠드를 거치하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최간 스탠드를 제거한 이후에 경과가 양호화에 퇴원을 준비하던 중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검이 시행되어 최장과 그 주변 부위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인으로 볼 만한 다른 이상 소견도 없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유족 측에서 의료진에 대한 스탠트 제공 과정과 과실과 환자의 심정지 등 이상 소견에 대한 조치가 미진하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행사 고소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의료진의 행사 변호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의 요청으로 사건 극 초기부터 변호사로서 관여하게 되었는데 병원과 의료진을 잘 협조해 주고 1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흥미로운 점은 조진석 변호사의 불송치 결정성권에 대해서 밑에 의사들이 남긴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문수강 올려주시는 글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길에다 지뢰를 깔아놨고 여기저기 터지던데 다 도망가고 텅 비는 게 정상이군요. 필수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나송기 의사분입니다. 그냥 이 나라에서 의사라 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죠. 평생 이런 파괴가 될 수가 있는데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여러분들 한순간에 수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인생 전체를 뭡니까 그냥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김주환님 선생님이 올려주신 케이스 하나하나가 바이탈과 의사들이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 같습니다. 등불이시네요. 리 G. J. H. 님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아예 바이탈과를 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뭘 피하기는 피하냐 이야기예요 그냥 바이탈과를 안 가는 게 최고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바이탈과 꼭 하려면 다른 나라 가서 해라는 겁니다. 두둑히 보수 주고 받고 여러분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데로 가든지 아니면 바이탈과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를 제도를 만들어서 가면 이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노예 생활을 오래 하라고 하겠냐 이야기죠. 그것도 여러분들 심에 안 차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공이 이후에 완전히 뭡니까 바닥을 칠 정도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진로 유지 명령 사표 수리 금지 명령 아예 지금 여러분 하나 발동하죠 발동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공이 적시 뭡니까 근무 명령 하나 내리지. 여러분 이게 jhd님이 아주 현명한 답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가 아니고 아예 이 나라에서는 바이탈과를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피하기는 뭘 피하냐요 온 전신이 지뢰밭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다 여러분들 알면서도 우리는 몰랐으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방치를 했으니까 다들 너무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어제 방송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저를 포함해서 의사 악마하에 부하 내동한 국민들이 이제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여당 야당 대표 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차관 등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언급실 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죽는 놈은 조조 군사라든지 국민들만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의사 악마하에 부하 내동한 국민들이 이제 부메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메랑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부메랑이 이제 시작도 맛보기도 발생 안 한 겁니다. 이분은 의사분 같으신데 언급실 셧다운의 책임을 돈에 한장한 의사들이 사직이 아니고 파업을 해서 그렇다고 프레임을 씌우니 방송에서 모두 이 사태의 원인을 의사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고 돈에 한장한 악마라고만 얘기하니 다 같이 망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 자주 여러분 들으셔서 귀에 못이 박히시 것처럼 인생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복잡합니까? 개인적 선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초인 겁니다. 그냥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조신하고 여러분들 심사숙고하고 그래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수하더라도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책임지는 거다. 나라와 민족과 사회는 어떻습니까? 집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죠? 그냥 의사가 악마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다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부정선거 다 입 쳐닫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손손 다 비용 치르지 않습니까? 비용 반드시 치르죠. 선거 부정을 대통령부터 전부가 다 입을 다물었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공박사도 이러면 또 동의 안 했죠.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그게 따르는 거죠. 싫다 이러면 떠나든지. 여기 한 분이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마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워낙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불쌍하니까 인간이면 불쌍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착취도 모자라고 뭡니까? 나쁜 놈들이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조선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안 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단적 선택이든 개인적 선택이든 간에 인생을 관통하는 것은 관통하는 것은 여러분들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거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지든지 그것이 않습니까? 여기에 썬소리를 자주 하시는 현직 의사인 구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원 취소하고 필수율은 전공의와 상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공의가 돌아와도 응급실에 인턴과 배후 진료하는 전공의가 없어서 하나도 좋아질 게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도 다른 데 자리 잡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전공의와 남은 응급의학과 의사와 인턴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도 일반의가 당직서는 비용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중증진료체계에 돈을 쓰면 쓸 돈이 없어서 결국 응급의학이나 필수진료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장출혈 같은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응급실 와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없고 인턴이 호출할 전공의도 없으니까 교수가 번아웃되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 조건을 다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공의가 돌아와도 필수 의료로 돌아오게끔 조건 다 맞춰서 그렇게 제공해야 됩니다. 한 번 무너지면 씹어도 다시 세우려면 그 동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겠냐 정은 취소해야 되는데 현직 의사가 여러분들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은 취소하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한 받아들이겠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막까지 가는 거다 이야기죠. 그거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오래 시간이 갈 거다 이야기죠. 오래. 절대야 돌아올 수가 없다 이야기죠. 너무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냉정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7대 요구 조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025년도 이런 의과대학 정원을 취소하라고 그건 죽었다 못하겠다 그러면 마지막 가야 가는 거죠. 마지막 가가지만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기 이름도 의사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의 요구한 7대 요건 다 들어줘라 그래도 돌아올까 말까다 못하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끝까지. 너무 여러분들 냉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 하나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공의 수련체계 문제 가끔 저런 신문지상에 한국의 대학 전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의 한 대학에서도 대학원생이 이제 목숨을 끓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이런 박사과정이나 대학 교수도 가벌관계죠. 전공의도 관계도 더 엄할 겁니다. 외국도 다 그럴 겁니다. 가벌관계인데 그쪽은 좀 합리적일 것이고 우리는 좀 불합리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이번에 전공의들 여러분들 근무조건 근로조건 같은 걸 보게 되면 전문의들이나 의대 교수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도 주어진 시스템 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수긍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후배들도 그런 조건 하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무지막지한 제도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런 생각이 가지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어제 구리님이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것처럼 필수의료 저수과 개선에 해결이 되지 않고 소송 등 법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로 문제가 특히 필수과 의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2번 같으면 의과대학 정원은 일체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하는 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럼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노마를 시간 가면서 암환자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수술받을 수 없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서울시내 대형 교통사고가 터지더라도 언급실이 처리할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공의들을 마구 부려먹는 그런 체제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직접 전공의 과정을 경험하신 지금은 나와서 여러분들 의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장 가는 젊은이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 의무 대신에 마구 부려먹는 회사 사장이 있는 것처럼 의대 교수도 전공의를 끝내면 전문의 정도 돼서 좀 편하고 해방이 되고 안정되고 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의를 착지하는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구타도 있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한국의 대학원 구조를 보게 되면 전공의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나 예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용기 있게 어제 거론했는데 오늘 남긴 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전공의대 수련 문제가. 제가 전입미가 돼서 당직비를 썼을 때 당직비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마 이제 많이 나무랐던 모양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제 권리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좀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앞에서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이야기가. 꼭 같은 이야기죠. 전공의에게 지금 수련 시스템이 이러니 이래라. 제가 왜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싫습니다. 저는 그런 조건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고 사고입니다. 저는 항상 합리가 뭔지 나의 입장 나와 대칭된 사람의 입장 제 3자의 입장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완전히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수련 제도가 조금 최근에 와서 많이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다. 당직을 써본 사람은 다 알 건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이란 거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당직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구리님 말씀은 교수도 사실상 전공의를 끝내고 펠로를 거쳐서 바로 그 환경에 교수로 남아서 계속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상황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공의가 나가서 시스템이 저숙하고 그러니 교수가 여러분들 야간 당직을 써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분 말씀은 그러면 사표 내야 되지 않냐 그만두면 되는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또 교수들은 훨씬 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충북대학의 백장한 교수님은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부산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전공비가 상황이 좋다는 거죠. 제가 직장에서 혹사당해보고 여러 가지 업무상 불합리가 존재하면 고용주에게 말해야 되고 그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하개일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사직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억매해서 그냥 그 나이에 과료하게 되면 결과는 과로서가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로 가게 됩니다. 과료해보니까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언급실에 전문의들이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들이 왜 그만두면 몸이 망가지니까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도찰한 거죠. 그냥 몸이 망가지니까 그냥 몸을 챙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대학에서 일어나고 천안, 순천항대학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전문의들이 떠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보면 정부는 파업을 했다고 전공의들은 무슨 파업이냐 일을 못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게 좋다고 사직을 한 거지. 이제 이분 말씀은 의사 선배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공의가 옳고 정부가 옳지 않습니다. 그 무조건이 맞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고 그다음 병원은 경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전공의와 병원까지는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냉정하지만 옳은 이야기인 거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바이탈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미워스가 아니고 수련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를 기약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인들이 각자가 판단한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병원과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교육보다는 싼값이의 의사를 부려먹는 데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공의 수렴만 정상으로 마치면 그 분야에 웬만한 진료나 수술을 할 수 있던데 지금은 수련을 마쳐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술기를 배우려고 펠로우 전임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가가지고 여러분들 2년 동안 싼값이 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로우 제도에 여러분들 수련 체계에서 또 문제가 좀 많고 수련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노한규 원장이 공개한 한 전공의가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내과 전공의들은 내시경 스코프를 구경하지 못하고 외과 전공의들은 충수돌기 절제수를 못하고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쇄골오리프인가 뭐 ORIF를 단 한 건도 집도하지 못한 채 출국 졸국합니다. 그 분야를 떠나는 저만 하더라도 모시고 있던 교수님들에게 직접 배운 것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술기가 많습니다. 수련은 병원이 염가에 의사를 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로우기에서 여러분들 좀 숨지고 싶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수련 제도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에 여러분들 모아지게 되는가 하니까 병원이라고 해서 한국의 조직이 아닐 수는 없고 대학원에서 여러분들 관찰되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교수하고 이런 박사과정 학생에 관찰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견을 전공의를 경험했던 의사분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마 내가 50대 중반의 의과대학 교수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당직을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의대 교수가 피해자도 아니고 의대 교수도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확인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전공의들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 특히 바이탈과 복귀 가능성 굉장히 낮다는 거죠. 왜 낮은가 하니까 전공의의 가치가 너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공의를 지망했던 사람이 추가적으로 몇 년을 투자할 그런 이유가 없어진 것 그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의 대표가 여러분들 요구했던 7대 요구 조건을 국가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현재 추세 같으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낮은 거면 이제 지금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가는데 뭐 지금 이제 7개월째 돼가지고 언급실 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얼마 정도까지 이걸 견디낼 수 있겠느냐 지금 전공의들의 의도나 의향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게 되면 몇 년 간다는 이야기죠. 몇 년 몇 년 간다는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을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걷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까 이 제도를 추진했던 사람들의 진태도 여러분들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위험한 일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을 치고 여러분들 용산 대통령실을 딱 장악하게 되면 상황이 1960년대 쿠바에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잔 에프 케네디 행정부가 범했던 실수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남의가 똘똘 뭉치는 겁니다. 집단적 사고가 여러분들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이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여러분 저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이 여러분들 쿠바 정부를 뒤엎기 위해 가지고 게릴라 전쟁을 벌였던 그것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집단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죠 집단적 사고에 집단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뭡니까 파국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위기 상황까지 감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딛고 있는 땅바닥에 가라앉는 것도 집단적 사고에 희망사고에 정신성리에 빠져 있으면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대통령께서 주말에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보고 채널을 보지만 그냥 채널A TV조선 NBN YTN KBS에 주말 저녁에 8시나 9시 뉴스에 다루어진 의료사태 관련된 여러분들 방송만 모니터를 하더라도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되면 전부 하단에 있는 댓글만 확인하더라도 민심의 동태를 금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중간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그거를 여러분들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뭡니까 그냥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KBS NBC YTN TV조선 채널A의 여러분들 의료 관련된 방송의 하단에 댓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를 못한지만 그 하단을 보면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동시에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어떻게 보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럼 밑에 애들이 어떤 보고를 하든지 실상을 착하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은 다 회사로 따지게 되면 다 월급쟁이들이지 않습니까 부사장 상무이사 전문의사 나중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거든요 정치적 책임을 전부 다 대표이사가 지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길을 가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윤정부에 대한 무슨 엔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상을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정도 가면 저도 참 그분들이 앞이 안 보이네요 어마어마한 위기인데 서울시내 여러분들 언급실이 부분중지가 되고 이거는 엄청난 경보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군의관을 여러분들 군의관과 공보위를 동원해서 막아야 되면 그 땜방지를 몇 주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출석 여러분들 연휴 넘어가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계속 전하는 방송 내일도 착실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또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 보내시고 또 첫 주 시작하는 날이니까 오후 가는 길 특별히 요즘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삐뚤 없이는 미국의 아주 20대 젊은 의료성교사들 그리고 성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헌신한 내용을 주요 인물별로 여러분들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시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는 는